기동이의 친구들은 연이어 공개연애 발표를 했다. 혼자나마 외로워진 기동은 여자를 부르게 되는데 그녀를 만날 생각에 설레는 기동 과연 기동이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걱정이다. 왜요? 저 감동입니다. 아 진짜 감동 받았어요? 다행이다. 이거 미술지니까? 아 뭘 다 까줘요 지금. 아 웃었다. 그럼 뭐 어떻게 이제 씻을까? 장난이야 진짜 장난이야. 계속 나오네. 투. 열감 들어오지. 안에는 기동이가 준비한 그녀의 화보가 전시되어 있다. 그녀는 많이 당황했다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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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왜 무슨 잘하지? 어? 안 받아 붙여놓고 제가. 그녀는 큰 충격을 받은 듯하다. 멘트새끼가 돼요? 네. 아 실패다.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. 되겠습니다. 근데 방송보다 실물이 훨씬 더. 키도 생각보다 더 크시고. 급한대로 입에 발린 소리라도 해보는 기둥이다. 158밖에 좀 작은 느낌이었는데. 어 근데 60많은데. 아 진짜요? 네 저 160. 어 근데 훨씬 커 보이신다. 이 비율이 좋으신 것 같아요. 아. 저 칭찬을 좀. 잘 통한 것 같다. 어우. 물만해 이런. 이런 느낌이 드네요. 이거 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어? 왜요? 차네요. 보리차? 네. 저 보리차 좋아해요. 아 진짜요? 다 드세요. 와인 먹을 줄 알아요? 아 작업용도 두고 여기 있는데. 와인. 와인 뭐 좋아해요? 좋아하는 거 있어요? 한번 골라볼래요? 먹고 싶은 거? 평소 기둥이는 와인을 끔찍히 아낀다. 여기서 비싼 게 제가 진짜 아끼는 와인이 하나 있거든요. 뭘로 드시고 싶어요? 중간. 가운데 거요? 잘 고르신다. 아 맞아요? 같이 또 한 잔 먹을까요 그러면? 어 근데 아끼는 건데. 아니 아니 아니. 왜요? 이젠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그녀다. 아 맞다. 히말라야라고 알아요? 소금? 소금? 아니에요? 소금이 아니고. 히말라야 소프트. 이게. 취의 수제? 어 진짜요? 그래서 먹으면. 다음날 진짜 소금이 괜찮아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아 근데 이제 보통 술 먹을 때. 다음날에 걱정해 주는 사람 없잖아요. 네. 아 또 그런 거. 아 그래서 되게 스위트하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그녀는 기둥이에게 빠져들고 있다. 제가 항상 다음날. 스치로 힘들면은. 아 진짜요? 이제 그 전날 만났던 사람들이 원망하거든요. 아 내가 이렇게까지 치겠는데. 네. 계속. 스치해소해도 안 챙겨주고. 너무하다. 아. 아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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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아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. 그게 모르겠네요. 하하하하. 왜냐면 옛날 보던 여자들이랑만. 여기 있다가. 음. 처음 본 분을 처음. 집에 본. 우리 진짜 처음 보는 거잖아요. 진짜로. 근데 왜 저예요? 네? 처음 초대하는 게스트가. 왜? 왜냐고요? 네. 아 아무 이유가 없었구나. 아. 아니 아니요. 이유 있죠. 이유. 너무 일단 이쁘셨고. 하하하하. 아직은 부끄러운 듯한 기동이다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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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워서 시청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방송을 켜게 되는데. 이쁘시죠? 진짜 이쁘세요. 실제로 보면 더 이뻐요. 사실. 평소에 없었길래 제가 같이 좀 놀고 싶어가지고. 이 명은 그냥 여자면 다 초대하네. 내가 여자를 초대한 적이 지금 한 번도 없고만. 무슨. 역시나 쉽게 도와주지 않는다. 저 처음이에요. 아니 아니에요. 진짜 아니에요. 합방. 여자분들이랑 남자분들이랑 많이 합방하면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지 않나? 아마 헷갈리나? 원하는 게 있는 듯한 기동이다. 엔사 안사? 아이. 알아요? 그쵸?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송구역 굴 타는 게임들 있잖아. 뭐 산넘오산 이런 거요? 아니. 그게 왜. 기동이다. 오만한 거야. 아 무슨 뽀뽀야. 무슨 처음 봤는데 뽀뽀를 해. 발단을. 아이. 시. 효과야? 아니. 아니. 좋단다. 아 잘못했지. 비동 입술을 우칭 묻었다. 말랑해비 닦아주기 이만큼. 아이. 물 다 까져요 지금. 아 웃었다. 좋아. 춥는다. 아 러브샷은. 아. 처음 했는데 괜찮아요? 1단계요? 2단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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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저 어떡하죠? 왜요? 저 팔에 실밥이 있어서 그냥 당겼는데 다 끝났어요. 아니 실밥이 튀어나와가지고. 아 당겨야겠다 하고요. 아 당겨야겠다 하고요. 아 모르는 거 모르셨어. 여보세요? 기동 님. 아 희연 씨에요? 그렇다. 기동이를 짝사랑하는 희연 PD에 전하였다. 네. PD님이신데. 왜요? 희연 씨? 아니 오빠. 몰라요? 모르는 사람? 오빠? 아니 아니 아니. 진짜 오빠는 왜 오빠라고 그러지? 앉아 합시다. 희연 씨. 오빠. 무슨 오빠에요? 사장님한테 무슨 오빠에요? 다른 여가랑 럭커타고. 지금 일 중인데. 일 중이라고요? 네. 통화 한 번 해볼게요. 여보세요. 아 저기 혹시 몇 살이세요? 네. 모르겠네요. 아 저도 99인데. 저 이거ать 드리지 마세요. 한縫을 끝에 수비했ist 20 claro. 나 진짜 몰라요. 진짜 장난 ya. 버리셔야 되는데 왜 나왔지? 그.. 갑자기? 아유 짜잔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그녀가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한 기동 아니 그 카운트로는.. 근데요? 네 좀 섬세하시네요 네 생방.. 이렇게.. 오늘 제가 요청드렸는데 와주셔가지고 너무 귀엽다 왜요 왜 저 감동입니다 아 진짜요? 감동 받았어요? 네 다행이다 그 딱 왔을 때 이 느낌이 어땠어요? 저를 본 느낌이 어땠어요? 귀엽다 아하하하 귀엽다 아.. 뭐 어떤.. 어떤.. 이런 행동 뭐 어떤.. 뭐 기대하는.. 뭐.. 아니 언제 기대했어요? 내가 방송하기 전에 언제 기대했어? 많이 했다 기동아 채팅 좀 봐라 티셔츠 좀 줘 눈치 드럽게 없어 아 눈.. 그.. 드릴까요? 티셔츠 진짜? 셔츠 드릴까요? 네 셔츠? 좋아요 페라리 블랙 좋아한대요? 방수 빨리 뿌려올게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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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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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수 안 뿌렸는데 아니 원래 저.. 원래 있었잖아 늘상 있는 거라서 그냥 여기 있나보다 향 좋죠 향.. 향.. 어때요? 어.. 냄새를.. 드시네.. 사안돼 방송을 끝낸 후 그녀와 대화를 하는 기동 아니요 냄새 안 나요 많이 쉬운 거 같은데 라면 끓여줄까요? 라면 끓여줄까요? 아니 아니 해장.. 해장해야 되니까 술 깨야 되니까 좋아요 14명 갑니다 말을 서로 편하게 할까요? 말 놓는 게 좋아요 놓는 게 편하잖아요 물어볼까? 어..어.. 그래? 말 놓자 나는 좀 약간 엄청 극명한 낮점함인 것 같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왜..왜.. 근데 이상한 거 낮점 먼저 낮점? 밤점? 밤에 너가 이기는 스타일이야? 응 어떻게 얘기했는데? 상호 못 움직이게 그렇지? 움직이면 혼나는 거야 아주? 어.. 내일은 몇 시간 중에? 내일도 낮에? 낮? 응 아침에 가도 되네 응 아니야 아니야 슬슬 본심이 드러나는 기둥이다 차가 지금 있나? 차가 꽁텨네 아..클 났네 아.. 지금 택시도 안 잡히는데 어떡하냐 이 새끼 연기를 너무 못한다 어떡하지? 있긴 해 뭐가? 차가.. 아 있어? 아..아..아.. 볼 좋다 아 있으면 좋지 뭐.. 없으면 어떡해? 없으면?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너 저기서 다 온 나 여기 사야지 거실에서 그럼 뭐 어떻게..이제 씻을까? 장난이 장난이야 장난 친구 진짜 장난이야 더 주까? 라면? 너도 다 먹었어? 배불러? 칫솔 좀 응 장난해 진짜 장난해 아 계속 나오네 투 칫솔